4개 모였으니깐 재력 회복시키고 추억 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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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먹을게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보자. 여기 아래로 가는 곳이야. 아아 여깄다 하잇 하잇 맥고 수지워 맥고 고찰 맥고 요 보스는 진짜 쉬운 보스거든요. 어디 보자 꺾고 이 보스는 진짜 너무 쉬운 보스에요. 쟤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삐삐삐이도 있으면 좋아요. 꺾고 나 몇 개 있을텐데 네 개 있네 가자 세 개까지만 통하던가? 근데 난 페링으로 잡고 싶어 아 근데 안보여 너무 커서 안보여 너무 커서 안보인다. 야 너무 커서 안보인다. 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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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마무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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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태돌 잉태 어머 잉태라니 자 이제 원숭이 읍사로 갑시다 숭이 숭이 원숭이 숭이 숭이 원숭이는 어디서 잡냐 금강황 아니고요 봉성 맞습니다 봉성에서 가면 되거든요 12시 전까지 엥딩 보겠는데 어디 보자 여기 아니야 어 이쪽이네요 요쪽 시집 가자고 어차피 이따가 시집 가야돼요 예 홋 아 탈리오 안녕 안녕 탱구 호다닥 호잇 호잇 여기 원래 저기 뒤쪽으로 가면은 뭐 먹을 수 있는데 딱히 안 먹어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갑시다 아 뒤통수가 시리다 하지만 표주박은 중요하기 때문에 표주박은 먹고 가겠습니다 주박주박 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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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해봐준거지 뭐 해봐준거지 뭐야 허허허 아니 순간 내 몸인줄 으허허 호호 호우 요 녀석도 잡으면은 주.. 주긴 하는데 딱히 뭐 안 잡아도 되니까 안잡게 개옹 엇 따닷 따닷따 따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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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으 호우 총알 다 피해버렸쥬 총알 다 피해버렸쥬 총알 다 피해버렸쥬 비키시오 코다닥 뭐야 깜짝이야 내 등기에 누구있는 오우 의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턱 턱 턱 턱 턱 턱 호잇 호잇 아 이게 적한테 그게 나오는게 아니다 내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너무 헷걸려 이거 헤헤 하지만 안다간다구 큰 부채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수죽 하나 먹을 수 있거든요 오이짜 일로가서 어디였지? 이쪽이었던거같은 기억이 있는데 일로가서 일로가서 응 요거야 정확히 기억했어 잠깐만 여기 가는길 있을텐데 좀 조용히 해보거라 좀 조용히 해보거라 네 이거 모드로 한거에요 세키로 1인식 모드 아 또 꺼린다 젠장 이거 돌아가는길 그냥 반대로 돌아갔어야 했었나 음 오이 오이 돌아왔다 자 우리의 살아온스러운 백사찍 만나나가볼까? 원래 여기로 가면은 아주 무섭게 백사가 나를 으앙 하거든요 안녕! 호오우우!! 흐헣허헵 전통으로 맞아 버렸다 잠수! 잠수하기! 네에 에헤 에헤 먼저 잠수하지는 뭔지 이녀식아 앗! 키 잘못 눌렀어. 키를 잘못 눌렀다. 젠장. 뱀 또 있나? 내가 갈 때까지 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있네. 오잇! 이런 게 있었나? 씨앗 올리기. 씨앗 올리기 이제 필요 없는데. 키요우우우우! 아, 잠수할래요. 아, 너무 무서워요. 이런 거 1딩 치고 보니까 색다른대, 진짜. 에이 라이 요 녀석아이 에이 라이 자식아이 야오우 예스 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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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치고 나니까 좀 거대해 보이기도 하고 3인칭이 에서 원래 다 보이잖아요 웬만한 건 근데 1인치고 나니까 안보여서 더 무서워 003 안녕 원숭이들아 이준 그냥 빨리 끝낼게요. 이런거 다 필요없고. 야차. 야차. 어? 나 야차 없나? 야차있다. 야차 세팅해놓고요. 아. 아! 왜 먹어 표주가 바보야. 잠깐만. 어떻게 하는거였더라? 까먹었어. 잠깐만. 으아! 살려줘! 잠깐만.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 어떡하지? 후! 암마야. 아. 얘 분명. 엄청 쉽게 잡는 법이. 있었는데! 까먹었다. 그냥. 실력대로 갈게요. 야비안수 그냥 실력대로 가야겠다. 야 야차 빼 이거. 에. 실력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헉. 뻑킹. 아하. 저 안보여. 어! 미치 뭐야. 잡기가 안보여 지금 똥쓴다 아아 지금 독가스 오우야야야 오우야야야야 오우야야야야야 오우 오우 미친 독가스 어 똥맞고 뛰져버렸네 똥냄새나겠다 아니 그냥 이거 안되겠다 제 방식대로 갈게요 잠시만 중독됐거든요 미친 오우 미친 안보여 아니 이게 왜 맞어 와아 아니 아이씨 미친 잡기 진짜 미친 잡기 진짜 안되 색종이가 다 떨어져간다 안된다 이놈아 색종이가 마르기 전에 돌아오겠소 도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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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아이씨 아이씨 저 미치 아니 나 나 여건 어떻게 피했더라 저건 어떻게 피했더라 내가 어딨어 아 미치겠다 잡기 어떻게 피했지 내가 예전에 어우 나 어디가 안 돼 독 가스 오 아 아 어떻게 하지 2페이지 근데 2페이지는 쉽긴 하거든요 예 2페이지는 뭐 별거 없긴 해 나는 얘로부터 2페이지가 더 쉬어서 지금 으 예 아 뭐 예 예 아 이 페이지가 더 쉬웠어 얘는 엄마야 어 엄마야 오 오 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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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한데? 오야야야야야야 오우 미용메 미용메 오잇 오잇 도도도도도도도도 가능 가능 탑 가능 아 안보여 하이라이트 원숭이가 없애버렸구요 하이라이트가 안보었어 자 이제 돌아가볼까요 가기전에 업그레이드하자 이제 업그레이드 할게 없는데 공중 육파 이거 딱히 필요없거든요 여구나 먹자 공중형 상승하고 자 이제 가면 되나 어 잠깐만 왜 꼭대기로 못가지? 아 이제부터 그건가 어 여기로 가려면은 감옥 입구부터 가야돼 아닌데 벌써 이거 일리가 없는데 아 맞다 올빼미 쳐들어오지 참 아 아 올빼미 어떡하냐? 아 미치겠네 올빼미 어떡하죠 저 망했는데요 올빼미 어떡하냐 올빼미 잡을 수 있으려나 올빼미 잡을 수 있으려나 아 아버지 아버지 왕위를 계승하러 왔습니다 왕위를 계승하러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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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게 이것도 오랜만에 봐줄까? 요국 оれ Field 요그여워해 thesis 스페인 아버지 머리가 길어차 이즙은 신부가尊이 집이 그 가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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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も竜院に見入られたか話すことはない猿が良い 私たちはこの望みを申し出していたのですが 満足しましたら帰ります 그의 빗자루? 아버지! 1인층으로 보는 아버지 진짜 크네 개 커 오케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왕위를 개성하러 왔습니다 어디 보자 개성자를 부리지 않고 전 2신과 싸울 겁니다 전 이미 팔만 남았기 때문에 왕위를 개성하러 왔습니다 왕위를 개성하러 왔습니다 왕위를 개성하러 왔습니다 헤 halls 붉어 네돌로 바세 maneuver king 흐흐흐흐흐흐흐흐흫호 헿흐흐흐흐흐흐흐흫 헿흐흐흐흐흐흫 헿흐흐흐 뱀 leads 이 장관입니다만 여름가? 오오, 감히요 오케이! 흐흐흐 흐흐흐 퐈 앗 몸이 기억 안 나 내 몸이 내 몸이 아버지의 패턴을 기억하고 있어 내 몸이 아버지의 패턴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 하지마 아버지 너무 커요 어? 잠깐만 어... 저때 뒤로 빼는 거였어 오케이 저... 화약 패턴일 때는 뒤로 빼는 거였고요 퐈 퐈 퐈 아버지 패턴 씹단 말이야 퐈 퐈 퐈 퐈 퐈 퐈 퐈 아버지 다시 왔어요 어? 퐈 퐈 마이르 오시죠 퐈 어오 오오오 어 잠깐만 두 번 겪었나? 호호우 호호우 아니! 나 분명 뒤로 굴렀는데 아버지 몸이 너무 커요 호호우 ometers 호호우 호흡 호호우 아버지 내 몸이 기억하고 있어 아버지 아버지랑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기억이 다시 안 나기 시작했어 아버지 등치 너무 커 이거 이거 그거네 그거 그거 대어대불이네 소리로 듣고 내가 막아야 될지 아니면 피해야 될지 판단해야 돼 리듬게임이야 리얼 리듬게임 됐는데 어 왓더뻑 왓더뻑 오 잠깐만 아 아버지 잠깐만요 아 아버지 잠깐만요 아 미친 씨앗 때문에 두번 백이네 두번 백이네 아 아 오케이 슬슬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와 했던 그 추억이 새록새록 일어나고 있어 지금 아버지 그때 우리가 이랬었지 아버지 아버지는 그러고 보니까 체력이 많아갖고 때리는 맛이 찰 쪘어 그 찰 찐 손맛 그 찰 찐 손맛 아버지 한번더 재원해보자구 그 찰 찐 손맛 아버지 한번더 재원해보자구 그 찰 찰 찐 손맛 아버지 그 찰 찐 손맛 아버지 아버지 그때 우리 재밌었잖아 그 때를 잊은거야? 아버지! 난 아직 기억하고 있다고 그때 그 철진! 손맛! 오십시오 대가리 싫어요 나 불쌉기 안썼는데? 불쌉기 써졌다 아버지 그거 소용없어 나 어차피 로고는 안해 나 어차피 로고는 안하기 때문에 영망은 소용없어요 아버지 아버지 그거 쏘지마 아 비겁하게 도골수네 아버지 우리 그때 좋았잖아 아버지 아버지 그때 그만 깼네 원래 연방패턴이 그거거든요 시야를 가려갖고 라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응 1인칭이야 라고는 처음부터 안했어 아버지 에헤헤헤헤 뭐 배울게 없네 저 왔어요 이제 가면 되는건가? 이제 가면 될거 같애요 하모도 많이 걸고 이제 가면 되려나? 에마한테도 한번 말해주고 이제 가면 되려나? 이제 가면 될거 같애요 이제 가면 될거 같애요 오케이 가자 빠라바라밤밤밤 가기전에 에마한테 이것 좀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합시다 많이 모아놨으니까 3개 모아놨네 가자 가즈어우 아 12시안에 엔딩볼려고 했는데 약간 늦어졌네요 왜 늦어졌지? 이 1인칭 모드 좀 더 개선해서 나오면은 진짜 재밌긴 하겠다 가자 8만 8만 흐흐흐흐흐흐 여기는 그냥 빠르게 끝낼게요 아주 빠르게 끝내도록 할게요 음..어디보자 쟤만 있으면 될거 같쥐 히히 어? 이거..이제 안 통하나? 내가 너무 늦게 왔나..아님면? 아아아아악 오 내가 늦게 왔나? 잠깐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거 패치했나? 이거 패치했을 것 같은데 그... 그거 돌 던지는 것도 안 되는 거 보니까 패치했을 것 같긴 해 패치 패치했네 오케이 패치했어 하아악 완벽한 캐치 어? 간파했는데? 어? 미친 어? 미친 아 잘 썼다 이건 되네 이건 되고 아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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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ㅅ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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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키로 1인친모드입니다. 용의 부적? 이런게 있었나? 뭐야? 이거는 새로 추가된거가 뭐네? 나 용의 부적이라는게 본적이 없거든요? 전에 했을때? 추가됐네 이건.